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2년 뒤 소련의 해체로 막을 내린 냉전 시대 그렇게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테븐 핑거 박사는 지난 2011년 새 저서를 출간하며 지금이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는 이색적인 이론을 펼쳤는데요 공산주의 붕괴와 세계 무역의 발달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렸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냈죠 하지만 그의 악설은 지난해까지만 유효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가를 포함, 학교, 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반년 넘게 무차별 공습을 감행했죠 그 누구도 21세기 유럽 한복판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전쟁의 장기화로 서방세계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의 장기화로 서방세계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은 세계 식량 가격지수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국제 유가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지난 7월 6일 EU 택소노미를 결정짓는 유럽의 본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퇴를 해가지고 에너지 안보가 50년 만에 최대의 아젠드로 떠올랐습니다. 가스 발전을 갖다가 하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겨울 문턱에 들어선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헉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녹색 분류 체계라 불리는 그린 텍소노미의 원자력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는가를 두고 유럽 내에서 긴 시간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이미 프랑스와 체코는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중심의 그린 에너지 믹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